개 처냥이 닮음 아니 와쿠티형 이 얼굴은 와쿠티형 닮았어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아아아아아아아아 하아아아아아아 어 행종이 띄웠는데 행종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렇지 지금이다 하아아아 동료가 없어 동료가 너무 없어 어 아 진짜 이거 이 게임하면 좀 목욕탕 못 갈 것 같애 아 이거 그냥 죽이자 이거 그냥 죽여 자 칼 바꿔 칼 바꿔 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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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까지 어 어디야 리발병장에 간다 기다려 기다려 내가 가고 있어 어 잠깐만 거리 시간이 거리 시간이 이 으아아아아아아아 후회냈어 하 오케이 걱정하지마 이게 내가 일단 해 으아아아 정면샷 잠깐만 잠깐만 얘 지금 목잡아야돼 오케이 오케이 아 좀 늦었네요 이런 각성이다 나만 바라보는 것들 됐어 각성 각성 풀어 와 정면샷에서도 이렇게 들어갈 정도면 얼마나 센거야 리바이는 이건 뭐 그냥 고민이 필요없네 그냥 세네 정면샷도 그냥 들어가 그냥 어 옆샷인데 이거는 자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씨라도 모은다 영광으로 알어 아 저 포급받죠 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 히히히히히 harbor 의미가 없지 곤란unda ibo 폴비 크 어 어 기다리게 야 포기 기다려 야 방금 내가 쟤가 쟤 내가 한 애 아니냐? 아니구나 아 쟤 또 템이 있네 야아아아 종교를 위해서 템을 버린다 이거 마지막 칼이다 이거 자 칼 바꾸고요 됐어 청소보고 간다 야 그러고 보니까 여기 말이 없네 칼 개간지다 이거 조루칼 아냐? 어 어 어 미친 어 이런 전진이야 이거 전진? 으으 개잘 잡네 이거 어 잠깐만요 지금 그냥 여기 깝치면 안 돼 깝치면 안 돼 어 잠깐만 체력 한번만 하고 당황했다 여기서 여기서는 좀 어쩔 수 없어 그냥 아이템 있는 애들도 좀 죽여야 돼 이거 하다가는 각이 안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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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드디어 동료가 도움이 되네 야 아 turi 아 아리가또! 됐어 하아아아아아! 어우 얘 너무 잘 쪘다 얘 어 일로 배면 안 되어질거 같은데? 어 임무 성공 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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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미친 어 머리에 맞았어 간다아아아아아아아 자 게스 채우고 어우 드롭 자 게스 채우고 자 게스 채우고 으아아아아아아아 어! SOS 내가 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 후추해 으아 그 누구도 죽이게 하지 않겠어 으아아아아아 여기 누워있는 애들은 어 모르는거야 난 SOS 뜬 애들은 다 구했어 자 보급답 받구요 싹싹싹 어 나 개재미있어 나 지금 좋아좋아 사치좀 한번 보일까요? 간만에 진짜 재밌는 게임하거나 만나네요 어 뭐야 진격 키노거신님 한 개 고마워요 팽그룹가에 환영합니다 자 바로 구하러 가죠 바로 구하러 가 아 아 뭐니 잔날나오다가 어어 이 자식 이거 이거 안내려나 이거 오냐 탬임미 있냐? 아.. 바로 죽여 오냐 오 오 분팀장 이크라 란데모작생강 아아아아아아 뭐 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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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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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오 나 잡힌 줄 알았다 아, 얘네 너무 세다 그러게 지금 중앙으로 가야겠는데 안되겠는데 이거 여기서 아이템 버려야겠다 어쩔 수 없다 어디서 가면 돼 동료를 간다 내가 지금 간다 본부로 중앙으로 간다 기다려 리비아가 리바가 가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뭐야 다리 잘라도 내려놓네? 아 네 각성은 지금 하면 안돼 아 잘못 눌렀다 아 자 보급함 받고가 얘네들 빨리 보급을 받아야지 어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싸우게 만들지 꿀빠는 애들 이거 꿀보직이야 어 내려놔 야 아무도 안도와주냐 치료먹고 치료먹고 솔직히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자제 많이 안주면 진짜 정말 이제 자제 녹아도 안한다 어 어허허허 옆구리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팔이 안맞아 팔은 개 얇고 옆구리살은 개 많아 와 저거 됐다 됐다 그냥 가라 어 뭐야 자제 획득해버렸네 하아 조심히 조심히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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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필요없는 자제 면은 솔직히 얻을 필요 없어 아 perfectly 아 잘못 논의 아 잘못 논의 아 아 아 완벽하다 회전 왜요 우리 어 뭐야 이거 먹는거야 지금 아니구나 이제 한만이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하나 뭐야 뭐야 뭐 살았냐 됐어 2분 성공 자 지금부터 이제 강성 쓰자 자 만만을 준비를 합니다 자 바꾸고 이제 강성 쓰자 아 어 프레임즈가 개쩐다 라스트가 벌써 여기까지 갔어 얘가 지금 중요해 안 돼 어 구애냈다 내가 봤을 때 얘 템이 가장 중요할거야 오케이 아 자 팔을 없애야 돼 팔을 야아 얘들아 지켜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may 어엇 으아아아 됐어 이제 드디어 목을 공격할 차례야 간다 라스트다 대전 회오리 개멋있게 죽여지마 회오리 아 미치 회오리 아 미치 회오리 아 미 어 저 등짝 미친 저거 그냥 쳐죽이기에 깔끔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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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청소했어 어 뭐야 아이고 부엉이님 권력없는 매니저들입니다 권력있는 매니저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진격의 거인이 또 해내네요 아 얘 맨 처음에 잡혔다는 애구나 청소부 의상 보이지? 전멸시켜줄게 에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어 설마 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리바이 안나오고 주인공도 나오겠네 이제 외벽 부순다고 하니까 왠지 스토리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거기서 싸우다가 또 고전을 하는거야 그때쯤 리바이가 오는거지 그래가지고 둘이 합치는거지 주인공이랑 엘렌이랑 이제 리바이나 합치는거지 스포하지마 절대 스포하지마 아 엘렌은 여기서 제일 쓰레기입니다 지금 자 목재 나왔어요 옥철 안나오구요 아아 목재 철강 시제품 그런것도 하나 알려줬으면 좋겠어 획득수 밑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수도 도 거인의 결정파편 엄청나는데 피부조각 레어메탈 한개 상급특하배치서 이건 좋은거같다 이건 좋은거같애 페트라라르 조사병단의 병사 리바이가 이끄는 특별작전반에 소속된 유일한 여성 아 홍일점 체격은 왜소하지만 토벌보좌의 실적은 반해서 최고를 자랑한다 오루오아는 오래 알고 지낸듯하며 서로 허물없이 지낸다 조사 조사 아직 리바이네 한개까지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런 역같은 사태가 되다니 이제 그거지 얼마 가지도 못했는데 또 이제 집에 또 노크가 온거야 지금 또 찾으러 가야되는거지 누가 왔는지 죽이려고 진짜 옥철은 도대체 어떻게 헌는거야 옥철 옥철이 도대체 뭐길래 아 진짜 옥철 진짜 드럽게 안나오네 내가 봤을때는 어우 야 영식을 하나 더 살 정도가 내버렸네 지금 뭐 사지말고 지금 내가 봤을때는 지금 말을 말을 하나 좋은거 샀네 말을 어차피 돈 많아 돈 많거든 트라케노 산다 더 말이 안나와 내 말 구별하기도 쉬울거 같고 뭐니 쓰읍 단장님의 지레짐작은 아닙니까 아 그래? 아 이게 정확한 자료